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9월 평가원 해설 진행할 건데 간단하게 총평 진행하고 9월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할게. 어쨌든 9월 평가원 보느라고 수고 많았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서로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올해 진행했던 것처럼 일관성 있게 9월 평가원 분석집 제작해서 파일 업로드해 주니까 기본 문항들은 꼼꼼히 읽어보면서 점검하시고 답이 맞췄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풀어올 필요가 있다고 했지. 상위 오답률 소개하고 그 다음 주요 문항 해설 할 건데 이번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20분 전으로 해서 수 문제를 다 풀어냈을 가능성이 높고 6평이어서 올해 9평도 난이도가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능한 선에서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전제 공부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래서 1컷은 내가 함부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사이트별로 나와 있는 범위값을 고려할 때 46에서 48 사이에서 1컷이 결정이 될 것 같아. 나와보면 그때 확인해보면 되고 상위 오답률 1위부터 6위까지 가채점 컷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문항에서 1, 2, 3위가 나온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전히 유전을 힘들어하는 친구들 고3들과 고3들과 그 다음 시간 부족에 의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제대로 읽지 못한 친구들이 1, 2, 3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 4위, 5위, 6위 같은 경우에는 6번, 14번, 16번인데 이 부분은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선지에서 염색체 수를 물어본 건지 염색분체 수를 물어본 건지 그리고 높이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실수로 틀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선생님 실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줄이면 되나요? 라고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평소에 사설 모의고사를 갖고 테스트 또는 스스로 응시 연습을 할 때 7분 안에 기본 문항 14개를 풀어보려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평소에 실수를 많이 해보거든. 내가 7분 안에 14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급하게 빠르게 풀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여전히 실수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금방 적응을 해서 7분 안에 14문제를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속도, 내가 푸는 속도가 이 정도 속도면 7분 정도에 끝낼 것 같아. 나는 그 스스로의 문제풀이 속도를 느끼게 된다고. 나는 이 정도 속도를 풀면 7분 정도에 풀었어. 그 속도를 스스로 느끼면서 문제를 풀면 실수가 줄어들거든. 근데 무턱대고 맨 처음부터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 나의 문제 푸는 속도와 실제 시간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갭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빨리 풀을지 모르기 때문에 막 급하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든 없든 한번 그렇게 해봐 일단. 본인한테 맞든 안 맞든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주요 문항 해설로 들어가서 이 10번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어. 본인들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난이도가 매우 쉬운 편이야.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온다고 봐야겠지. 수능 문제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점에서 확인을 해보면 기역미출에 ACD의 D1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5초일 때 자극을 준 점을 신경잡혀서 알려줬고 경과 시간을 줬으니까 연락 쉬운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이어서 D2D3에서의 막전이를 일부러 알려준 거고 두 번째 점 속도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BC의 속도가 같다라는 걸 줬고 그럼 여기서 밑에 선지에서도 물어보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속도라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 흥분 두 달 시간과 신경잡혀서의 거리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경과 시간과 점성 값으로 제시한 마이너스 80과 플라스 30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표시를 해볼게. B의 D2의 마이너스 80 C의 D3의 마이너스 80 D의 D2의 플라스 30 일단 시냅스 쪽은 먼저 건들지 말고 시냅스가 없는 C나 D부터 먼저 건들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는 경과 시간 5초일 때 측정한 거란 말이야. 만약에 80은 막전이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흥분 도달이 2초라는 거지. 그럼 흥분 도달이 2초 동안 4cm를 이동한 거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C의 속도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BC의 속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속도도 2란 말이지. 그러면 D2, D3 이 구간은 2cm니까 속도 위로 1초 간격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D의 속도도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이 플라스 30도 경과 시간 5초일 때 구한 거고 막전의 시간이 2초니까 3 플라스 2가 되지. 지금 거리는 2cm 걸린 시간은 3 따라서 D의 속도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속도 비교하는 선제는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 있어. 이제 니은 선제에 보면 동글방의 A가 막전의가 플라스 30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B의 D3니까 이 지점에서의 막전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몇 초일 때? 뭐 따로 언급 없으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5초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흥분 도달 시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마이너스 80까지는 흥분 도달이 몇 초였어? 아까 여기서 해봤잖아. 2초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2 더하기 라면 3 그리고 플라스 2 그래서 막전의 시간이 2초일 때는 플라스 30이 된다. 플라스 30. 가볍게 확인하면 되고. 우리가 그동안 훈련했던 문제에서는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예제 수준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면 한 대략 한 1분 30초 정도에 이제 끊을 수 있는 문제인 거지. 뭐 디그 선지의 C의 D3 같은 경우에는 분석집의 해설을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 복잡한 거 아니니까. 정답은 5번이지?